와아न 아 레지 드라이브 한번 떠어도 되는데 야아 레지 드라이브로 모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짜기 짜기 합니다 아아 근데 적북 들어가면서 구나스 옳지 먼저!! 끝난다!! 자.. 어려운거 같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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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! 녹아다 질 수 있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나랑 한 번 더 걸리면 끝납니다 이거 자아! 어! 컷더! 굴대! 자우터! 이거 지금 어려워요 자 거기 노리고 있죠 자 어퍼도 노리고 있고요 자 슬라이지 한 번 쓰고 자 서로 어! 그냥 가위가 먹고 있다가 결국 뜨는 뜨는 선수가 져요 뜨는 선수가 지고 자 자퀴 풀고 샤프너 자 로아이 계속 띄우기를 기록하고 아! 위험했어! 아! 노렸어! 노렸어! 야야 레이자츠가 그냥 가야죠 아아! 이거를 못댄고 가네요 슬라이딩 왼발 사무리 자아! 근데 이거 막히면 떠요 끝났어요 자! 또 막힜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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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! 이하 초빵 건버 와! 와! 시원! 시원한대요! 와! 아! 기상하다! 티링캐치! 정답! 레이징 드라이! 아... 이거 오! 어! 이기나요, 이거? 아! 자 내리네요, 진짜 자 이렇게 되면은 개미 자 지금 시간 쿠다스 선수 불이 안해요 들어가야되는데 자 가볼게 저 이제 쿠다스 들어옵니다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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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 레이저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쿠다스의 레이저치가 1초를 남겨두고 따지고보면 벌레왕이 시간을 끌려고 쓴 기술이 와아 레이저 아 올렸어 와아 억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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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짬바 짬바 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아 상대각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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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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